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뭘 따져볼까요? 네, 오늘은 토지 공개념 문제를 따져보려고 나왔습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 이거 되게 옛날부터 TV에서 본 것 같은데 말하자면 땅은 공공의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가운데 사적 거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LH 사태 때문에 부동산 투기 문제에 확 논란이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소급 입법 그리고 개인의 재산 몰수 논란이 컸는데 이런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먼저 당장 투기 세력을 처벌하고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이 개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을 없앨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시 정치권에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사나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네, 한국경제신문 3월 26일자 기사인데요. 투기는 발본세권하되 3기 신도시는 지속해야 하는 기사를 보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좌초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는 LH 주도로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 아파트 비율은 확 낮춰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LH 주도로 주도를 하되 개발 이익을 더 보장해주라 그런 얘기가 좀 다름이 아닙니다.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LH가 주도를 해서 고쳐서 써야 하지만 임대 아파트 비율은 낮춰야 한다. 이게 앞뒤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은 공공주도, LH 주도로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춰서 민간의 어떤 개발 이득을 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도시 개발에서 투기는 필요 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신도시 개발은 투기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게 글쎄요. 이게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옳다는 사람도 있고 공공주도가 그래도 답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나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토지 공개념, 이거 저희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뭘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나요? 진행자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공재다라는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요. 그래서 토지를 독점해서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공개념 3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200평 이상의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택지 소유 상한법 그리고 개발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리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법 이렇게 이 3법을 토지 공개념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토지 공개념은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개념인데요. 토지 공개념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땅이라는 건 태초에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추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정된 재활을 정의롭게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자는 게 토지 공개념이 깔려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고요. 물론 간척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토가 좀 늘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압구정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들어선 아파트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땅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내면 안 된다.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것도 역시 LH 사태 때문에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요. 경작을 할 사람만 논밭을 가져라. 이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해 주신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담고 있는 법들이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위험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택지 소유 상환법은 99년에 위험 판결이 났고요.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94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도 위험 심판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면서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유명무실화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게 토지 공개념이 앞서서 거의 모든 정부에서 한 번씩 논란이 됐고 얘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개헌이 되지는 않았네요. 네. 개헌이 못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위험 판결을 받은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걸 토지 공개념을 확실히 개헌을 해서 못을 받고 위 법들을 부활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집값은 계속해서 띄었고 개헌도 안 되고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수요 억제에서 공공개발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변경됐거든요. 지금 이게 완전히 패착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 공개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권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반반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 대선 때 홍준표 후보 경우에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건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토지 공개념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 공개념 3법 자체가 제정된 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1989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보수정부 아래에서 이 법들이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이 눈에 띄는데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땅으로 돈 못 벌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토지 공개념 일부를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앞으로도 논란이 될 부분들 저희가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